한 번에 합격 해커스 23년도 지방지 9급 영어 B책형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총평부터 하겠습니다 결론 쉬운 시험이었다 23년 국가직 9급과 매우 유사했다 난이도, 유형별 문제 개수 매우 유사했다 23년 국가직 9급도 생활 영어가 3문제가 나왔고요 지방지 9급도 생활 영어가 3문제가 나왔습니다 쉬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95점에서 100점 100점 아니면 95점을 받아야만 경쟁력 있는 점수가 된다고 봅니다 예측 가능한 시험이었죠 그래서 또 문제가 쉬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는 거 계속 나오죠 이거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가 쉽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인가 실수하면 큰일 나요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시험입니다 100점 95점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어휘 유형 문제 빨리 처리할 수 있겠죠 8호 가죠 subsequent 그 이후의 그러면 2번에 following 이후의 2번 가겠습니다 courtesy 예의 범절이죠 그러면 4번에 그러면 4번에 blightness 정중함 예의 발음 3번 bring up 주어가 자녀가 나왔구나 그러면 양육시키다 키우다 가장 비슷한 것은 1번 raise 문제가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워요 과거의 기출과 비교해보면 많이 쉬워요 4번 do away with 제거하다 없애버리다 그러면 가장 비슷한 것은 1번에 abolish 폐지하다 이렇게 연결 자 유의어 문제가 처리가 되었고요 어? 어휘 문제 하나 더 있구나 글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휘 총 다섯 문제 voters demanded that there should be greater 밑줄 in the election process 유권자들은 요구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많은 밑줄이 있어야 한다고 자 단서는 그 다음에 있네요 so that they could see and understand it clearly 여기서 it's 선거 과정이겠죠 유권자들이 선거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선거 과정에 뭐가 있어야 될까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죠 transparency o의 총 다섯 문제 네 문제는 유의어 그리고 한 문제는 작은 독해 문제 빈칸 밑줄 채우기 문제였습니다 독해를 해야 했습니다 단서는 so t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 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선거 과정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선거 과정에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6번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가 이제 세 문제가 나오게 된 셈이죠 자 가보겠습니다 one reason for upset in sports 스포츠에서 upsets는요 역전승입니다 in which the team predicted to win and supposedly superior to their opponents surprisingly loses the contest 자 전체 주어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주어가 이렇게 긴 이유는 전치사 관계 대명사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혹시나 upsets를 모를까봐 네 전치사 관계 대명사로 설명하기도 했고요 자 upsets에 대한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the team predicted to win and supposedly superior to their opponents 자 전치사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완전한 자리 와야 되겠죠 주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하게 주어는 the team 그러면 여기서 predicted는요 분사로서 앞에 명사 수식합니다 전치사 관계 대명사 이미지는 조금 이따 처리할게요 자 the team predicted to win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팀 그리고 supposedly 아마도 상대팀에 비해서 우월한 팀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수식 그 다음에 형용사도 앞에 있는 명사수식 전치사 전치사 관계 대명사 다음에 주어는 더 팀부터 어포넌츠까지 입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승리할 것으로 예측되고 아마도 상대 팀보다 우월했다고 생각되는 팀은 놀랍게도 경기에서 집니다 이게 바로 역전승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치사 관계 대명사 왜 전치사 인이 사용되느냐 그러면 한번 작업을 해보죠 자 올바른 전치사 확인하는 방법 전치사 인 드리고 데리고 나와봐 앞에 수식받는 사령사 upset 인스포스겠죠 upset만 쓸게요 관계절 묶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또 한 번 해서 가야 되겠네 승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아마도 상대 팀보다 스피리얼 탁월한 이 팀이 경기에서 놀랍게도 집니다 자 어디에서 이 스포츠에 있어서 역전승 이라고 하는 것에 역전승이 있는 이 경기에서 패배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에서 할 때 인 upset 그래서 전치사 인이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주어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사 기다리면 되겠죠 upset이 있는 이유는 is 이다 자 비동사의 축격보호 자리에 what 명사자리 나왔습니다 그러면 what 다음에는 불안전한 자리 나와야지 왔 다음에 불안전한 자리인지 볼까 자 뭐가 있냐면 Perceive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2 우월한 팀은 그들의 상대편을 우월한 팀에 계속되는 성공에 위협적이라고 인지 생각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는 것이다 자 결론은 왔 다음에 완전한 자리에 왔어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Perceive As B A를 B로 간주하다 생각하다 완전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what이 아니라 대수로 가야 되겠죠 명사절 접속사 왔 다음에는 불안전한 절 주목보호 셋 중에 하나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됐 다음에는 완전한 절 완전한 자리에 나왔으니까 왔을 대수로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Threatening 위협적인 Perceive A As B 왜 현재 분사가 나왔을까 목적어 상대팀이 위협을 주니까 능동이니까 그래서 ING를 쓴 것입니다 6번의 정답은 3번 6번 what 명사절이냐 택 명사절이냐 결국 what이냐 됐이냐 이거거든요 자 7번 가겠습니다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네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은 없었는데 이제 이 부분 문법 포인트가 맞냐 라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변화 중에 하나 입니다 I should have I should have gone this morning but I was feeling a bit ill 나는 오늘 아침에 갔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았다 그래서 못 갔다 말겠죠 그러면 그러면 should have have pp have pp 했어야 했다 하지만 하지 못했다 조동사 have pp 표현이 잘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2번 we do not save as much money as we used to 일단은 as as 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그러면 머니를 수직하는 형용사 머치 괜찮죠 불가상 명사니까 요즘 우리는 많은 돈을 저축 전략 갖지 않는다 그럼 이제 edge에서 살려볼까요 앞에 edge는 해석하지마 뒤에 edge를 해석하죠 만큼 다음에 비교 대상서 근데 위 used가 나왔다 used 동사 원형 동사 원형 하고 냈다 다음에 동사가 없죠 왜 생략되었으니까 왜 생략되었는데 앞에 있으니까 이게 생략되어 있죠 자 우리가 과거에 돈을 전략 했었던 것 당큼이나 많은 돈을 우리는 전략 저축하지 않는다 네 생략되었습니다 문제 없죠 그리고 현재와 used 동사 원형 과거에 학군했다 과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The rescued Scott was happy to discover an unlike man 자 선택지 3번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나온 적 없어요 처음 나온 유형입니다 굿조 되는 살아있는 남자를 발견하게 되어서 기뻤다 alive 는 형용사로서 살아있는 이 맞아요 하지만 alive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지 못해 어떻게 서술적 영법 즉 보호로 사용되어야 돼 살아있는 한 남성 다시 한 번 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로 사용되죠 그런데 alive 라고 하는 녀석은 명사 수식이 안 돼요 보호로만 사용되어야 돼 그러면 alive 를 굳이 쓰고 싶다면 who was alive 아니면 a living man 살아있는 한 남성 이렇게 현재 분사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답 3번 자 4번 보겠습니다 look at 자 여러분 그냥 룩만 딱 봐요 룩 룩은 동사죠 다음에 전치사가 나왔네 그러면 룩 겟 보다죠 전치사 나왔으니까 룩은 일형식 자동사죠 일형식 자동사 중에서 특정 일형식 자동사는 특정 전치사만 써주면 목적어 데리고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룩 겟이 그런 놈 중의 하나인데요 룩 보다 일형식 자동사 목적어 못치해 목적어 쓰고 싶다면 애쓸서 그래서 룩 겟이 이제 삼형식 타동사 처럼 사용되는 겁니다 얘를 삼형식 타동사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동태도 가능하겠죠 The picture was look at 사진은 보는 것이 아니라 사진은 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 깔끔합니다 이 그림은 예술 평론가에 의해서 세심하게 지켜보아 졌습니다 룩 겟이 수동태 된다 자 탈번 오십시오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1번 봐봐 먼저 분사를 가보자 우리는 그의 연설에 감동하게 되었다 우리가 감동을 준 게 아니라 우리가 감동을 받은 거지 그러면 pp 오 근데 좀 문장이 좀 이상한데요 오케이 말씀드릴게요 pp 나오고 pp 나오고 자 어떻게 이런 문장이 나오냐면 오형식 동사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주어 오형식 동사 네 메이크로 가죠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이면 동사원형을 쓰죠 그런데 현재 분사 과거 분사도 올 수 있죠 뭐 과거 분사 왔다고 칩시다 수동태로 가볼까 목적어 주어로 빼 비동사 써 pp 쓰고 남아있는 목적격 보호 어떻게 바꾼다 투비 pp로 바꿔요 여기서 투비는 말할 수 있다 생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p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네 we were made 우리는 되었다 하게 되었다 뭐하게 되었다 그의 연설에 감동받게 된거지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이제 내려온 겁니다 목적어 우리가 감동을 받은 거인가 pp 다음 네 답은 일단 1번 나오고요 나머지 선택지 보겠습니다 apart from its cost 비용은 차치하고 네 apart from 외도 the plan was a good one 자 문법 포인트는요 여기서 원입니다 여기서 원은 대명사예요 앞에 언급된 명사를 받지요 그 계획은 좋은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 원이라고 하는 대명사는 형용사 수직도 받을 수 있고 관사와 함께 할 수도 있어요 부정 대명사죠 정해지지 않은 지시 대명사의 상대 개념 원은 앞에 언급된 명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선택지 3번의 문법 포인트는 분사 구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1 주어와 같단 말이죠 뜨거운 티를 그들이 마시는 거니까 능동이네 그러면 ing 그리고 목적어 있으니까 ing 현재 분사 네 make 5형식 사격동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의 과거 경험은 목적어 그를 뭐하게 만들었다 적합하게 만들었어 뭐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목적어 이 사람이 적합하게 만든 게 아니라 적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적격보호의 pp 잘 사용되었군요 자 생활영어 9번의 정답은 4번 끝 이런 문제에 들리면 큰일 난다 10번 정답 3번 끝 어렵지 않았으니까 10번 11번 보겠습니다 대화적합성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정답 선택지 3번으로 와보세요 a anna is that you? long time no see? how long has it been? 어? anna 너 맞니? 정말 오랜만이다 how long has it been? 얼마 됐어? 우리가 못 본지가? 근데 b가 우리가 못 본지 얼마 됐다고 말하면 되는데 it took me about an hour and a half by car 차를 타고 나에게 한 시간 반 시간이 걸렸어 차 타고 여기 오는데 한 시간 반 걸렸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a가 한 말은 와 우리 못 본지 정말 오래 됐다 차 타고 몇 시간 걸렸어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못 봤던 거지 이걸 물었던 거죠 그러면 3번의 b 통근 시간 이동 시간 을 말했던 건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12번 오세요 독해가 네 아홉 문제가 나왔죠 제목 제목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명한 작가 다니엘 콜드만은 그의 삶을 바쳤습니다 무엇에? 인간의 대인관계라는 과학에 그의 저서 소셜 인텔리전스에서는 그는 신경사회학으로부터 도출되는 결과를 논의합니다 마학에 의해서 우리의 뇌가 얼마나 사교적인지 사회적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신경사회학으로부터 나온 결과를 논의합니다 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뇌는 사교적이다 사회적이다 According to Goldman We are drawn to other people's brains 우리는 타인의 뇌에 자동적으로 이끌립니다 Whenever we engage with another person 우리가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관여를 할 때 관계를 맺을 때 친구를 사귀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우리 뇌가 뭐한다? 이끌린대 타인의 뇌로 이끌린대 The human need for meaningful connectivity with others in order to deepen our relationships 자 주어가 길죠 정확하게 주어는 need 여기에 n이 빠졌고요 우리의 대인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의미 있는 연결성에 대한 인간의 필요는 It's what we all crave 우리 전부가 갈망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타인과의 의미 있는 연결을 위한 인간의 필요는 우리가 전부 갈망하는 것이다 And yet 그리고 There are countless articles and studies 수많은 논문과 연구가 있습니다 뭐하는? 대피아를 제시하는 We are lonelier than we ever been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외롭습니다 그리고 Loneliness It's not a word health epidemic 외로움은 세계적인 보건상의 전년병입니다 오케이 알겠어 Specifically in Australia according to a national lifetime survey 필요 없는 내용이고 More than 80% of those survey 설문조사 받은 사람들의 80% 이상의 Believe Our society is becoming a lonelier place 우리 사이가 갈수록 더욱더 외로워지는 곳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의 뇌는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갈망한다고 이 글에서는 세상은 외로워지는데 우리 뇌는 그 외로움을 거부하고 자꾸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사교적인 사회적인 뇌 딱 좋군요 자 13번 오세요 주제 네 앞에 12번 문제도 13번 문제도 그 다음 문제도 전체 내용 파악하기 문제였습니다 주제 Certainly some people are born with advantages 확실히 없던 사람들은 장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경마 기술을 위한 신체 사이즈 농구 선수를 위한 키 그리고 뮤지션을 위한 음악을 듣는 키 선천적인 부분이 있다 하지만 하지만 only dedication to mindful and deliberate practice over many years 수년간에 걸쳐서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연습에 대한 헌신 많이 can turn those advantages 이와 같은 장점들을 into talents 재능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 이러한 재능을 성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겠다 선천적인 장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 이걸 부단히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2번 importance of constant efforts to cultivate talent 재능을 태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 자 14번 오세요 요지 네 이 글을 통해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Dr. 루싱크 and her colleagues found by chance by chance 는 우연히 루싱크와 그의 동료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바이러스 increased resistance to drought on a plant that is widely used in botanical experiments 바이러스가 식물실험에서 널리 사용되는 식물에서 건조함에 대한 내성을 키웠다 라는 걸 알아냈어 바이러스가 건조함에 대한 내성을 키웠어 이 건조함은 이 식물에게 발생하는 것이고요 There are further experiments with a related virus 관련 바이러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는 데디아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There was true of 15 other plant species 이는 15개의 다른 식물종액에 있어서도 사실이었습니다 식물에 있어 주변 상황이 건조해 식물에 서식하는 바이러스가 그 건조함에 내성을 가진다 다음 이 박사는 또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increases hit tolerance in a range of plants 다양한 종류의 식물에게 있어서 열내성을 증가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She hopes to extend her research to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advantages 그녀는 데디아하는 이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연구를 확장합니다 어떤 이점이냐 Different sorts of viruses give to their host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그들의 기생체에게 주는 이점 다음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죠 확실하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They will help to support a view which is held by an increasing number of biologists 이는 갈수록 많은 수의 생물학자들에 의해서 가져지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걸 돕습니다 자 생물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That many creatures rely on symbiosis rather than being self-sufficient 많은 생명체들은 자립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공생관계에 있다라는 생각 자 정확하게는 여기서 대절은요 앞에 있는 view와 내용이 같음을 의미하는 동격절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자립적인 게 아니라 독립적인 게 아니라 공생관계에 있다 자 그러면 이건 4번 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기생체에게 이득 득을 줍니다 마기보다는 해를 끼친다기보다는 이게 바로 공생 아니겠습니까 symbiosis 자 15번 일치하지 않은 것은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긴 하나 요거는 한국말 해설지가 해설지가 한국말로 나와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그래서 매치시킬 수 있다 The traditional way of making maple syrup is interesting Maple syrup 이걸 선택지에서 뭐라고 말했나 단풍나무 시럽 단풍나무 시럽을 만드는 기존의 방법은 흥미 있습니다 A sugar maple tree produces watery syrup beach spring 자 사탕 단풍나무 자 1번 2번 사탕 단풍나무 사탕 단풍나무 사탕 단풍나무는 매 봄마다 watery 수액을 수액을 만들어냅니다 When there is still lots of snow underground 여전히 눈이 많은 그 시점에 사탕 단풍나무에서는 매년 봄에 수액이 생긴다 그대로 일치하죠 자 다음 Take the sand out of the sugar maple tree 사탕 단풍나무에서 수액을 빼내기 위해서 A farmer makes a sleep in the dark in the park 농부는 나무 껍질에 슬립 착 상처를 내요 틈새도 좋은데 상처를 내요 끓는다고 무엇으로 특수 칼로 그 다음에 뭘 하나요 Put a tap on the tree 상처난 부위에 숫도 꼭지를 닿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사탕 단풍나무의 수액을 얻기 위해서 무 껍질에 틈새를 만든다 칼로 탁 긁어 거기서 이제 수액이 나오죠 매 봄마다 네 2번 일치하죠 다음 네 바로 3번 있는 부분 오세요 40갤런의 사탕 단풍나무 물 즉 수액은 1갤런의 시럽을 만듭니다 네 그러면 단풍나무 시럽 1갤런을 만들려면 수액 40갤런이 필요하다 그대로 일치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there's a lot of buckets a lot of steam and a lot of work 수액을 얻으려면 많은 bucket 바구니 통이 필요하구요 많은 증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노동력을 필요해요 even so 그렇다 해도 most of 메이블 시럽 프로듀서 are family farmers 대부분의 단풍나무 시럽 생산업자들은 가족 농부에요 가족 사업이에요 이들은 collect the buckets 이 통을 수거합니다 by hand 손으로 자 손으로 수거한다고 했죠 근데 기계로 수액통을 수거한다고 했네 손으로 수거합니다 답은 4번 네 일치의 브리치 문제 정답의 단서가 마지막 문장이 있었고 그리고 답은 4번 네 23년 국가직 구급시험도 이렇 했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6번은 네 너무 아니었어 너무너무 아니었어 볼까요 네 첫번째 문장 I once took a course in short story writing and during that course a renowned editor of a leading magazine talked about our class 나는 단편소설 글쓰기 수업을 들었고 수업에서 유명한 편집자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He said He could pick up any one of the dozens of stories they came to his desk every day 그는 말했습니다 매일마다 그의 책상에 오는 수십 개의 단편소설 중 하나를 짚고 두세 단락을 잃은 후 He could feel whether or not the author like the people 그는 이 글쓴이가 사람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은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author doesn't like the people 작가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의 말에 의하면 People won't like his or her story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3번 The editor kept stressing the importance of a big interest in people 편집장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이건 글쓰기에 관한 글이잖아요 그런데 4번을 보면 얘 뭐니? 왜 마법사가 나오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Thirst는 위대한 마법자 마술사로서 됐이아라고 말했다 마술사가 나올 상황이 아니죠 이거 글쓰기 수업인데요 4번 탈락 자 17번으로 오세요 순서 배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모든 대화는 재난적인 예측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공지능 이야기하면 지구 이제 종말하겠군 인간은 기계의 부속품이 되겠군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죠 순서 배열이죠 자 일단 C 안돼 이러한 변화 아직 변화 안나왔잖아 그러면 B를 볼까요 왠지 A를 잠깐 봤는데 B를 보려고 하다가 A를 잠깐 봤는데 보세요 그러나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확실한 것은 C 앞에 A가 와야 되겠다 그쵸 변화했대 C가 받아주고 있지 이러한 변화 B 한번 볼까요 2014년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With AI AI와 함께 We are summoning the demon 우리는 악마를 소환하게 되는 것이라고 어 2014년만 해도 그랬다 What a Nobel Prize winning physicist said 반면 한 노벨상 수상 물리학자는 말했죠 AI could spell the end of a human race 인공지능은 인간 종족의 종말에 대해서 주문을 건다고 인간 종족에 대한 종말에 대해서 주문을 건다 인간은 죽어야 돼 인간은 죽어야 돼 인간 종족은 다 죽어야 돼 주문을 거는 거 그러니까 역시 부정적인 내용이 맞죠 자 B는 앞에 내용 다 받아주고 있죠 대재난적인 예측으로 끝났다 그게 바로 B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끝났네 아직 변화 안나왔죠 A에서 변화 나오잖아 이걸 C에서 봤지 그래서 BA식이겠구나 자 18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 어디에 집어넣을 것인가 첫 번째 힌트 yet 그러나 두 번째 힌트 그와 같은 작기 평가 작기 평가에 대한 요청 자 그러면 볼게요 이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곳은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How do you describe your performance? 당신은 당신의 업무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근로하나요? 잘했나요? 아니면 terrible 끔찍할 정도로 못했나요? Unlike when someone asks you about objective performance metric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객관적인 성과 지표에 관해서 물을 때 와는 달리 객관적인 성과 지표에 관해서 물을 때 와는 달리 예를 들면 객관적인 거 How many dollars in sales you brought in this quarter 이번 분기에 당신은 몇 달러를 벌었나요? 객관적인 거죠? 어 와는 달리 How to subjectively describe your performance? 어떻게 당신의 업무를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는 종종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어떠한 올바른 답변도 없다 자 그럼 일단 가지고 와봐요 예 그러나 객관적인 건 할 수 있어 그것과는 달리 주관적인 본인에 대한 업무 평가 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은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기 평가 이와 같은 자기 평가가 뭐죠? 이와 같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요청은 직업 내내 pervasive 탱배 해 있습니다 네가 네 업무를 한번 평가해봐 그동안 잘해왔어?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평가해봐 그러면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 2번 집어넣고요 이런 게 앞으로 사다 보면 빌비재 해 빌비재 한 게 나오죠 당신은 당신의 업무를 평가하라고 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평가하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학교 지원에서 자소서 그리고 예 일자리 신청에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에서 그리고 업무 평가에서 회의에서 예 이 리스트는 넘쳐납니다 그러면 딱 2번 떨어지죠 왜 직업 내내 이런 경우가 팽배해 있으니까 그 팽배해 있는 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20번은 빈칸 문제인데요 19번 자 여기서부터 오세요 인어디션부터 스마트폰 also provide a distraction any time of the day or night 게다가 스마트폰은 밤 혹은 낮 가리지 않고 회피를 줍니다 방해를 줍니다 심리 연구는 됐 이하를 보여줍니다 distractions serve as a common anxiety advanced strategy 스마트폰으로 인한 distraction 해피 방해는 일반적인 불안 해피 전략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내가 좀 불안해 우리 일반적으로 뭐 불안할 때 핸드폰 보잖아요 그 말이죠 이 해피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해피는 일반적인 불안 해피 전략 중 하나로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을 봐요 그러나라고 했어 these avoidance strategies 이런 해피 전략은 불안감을 더욱 더 악화시키는데 그럼 이거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불안감을 패하려고 핸드폰을 하는데 더욱더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거지 월스 보고 패러 덕시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화웨보다 하나의 단사가 되겠죠 자 20번 중략하고 getting부터 오세요 getting your information management down to a more manageable level and into a productive zone 동사는 starts 당신의 정보 관리를 더욱 관리 가능한 수준 그리고 더욱 생산적인 영역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밑줄 함으로서 시작됩니다 우리 핸드폰에도 문자가 많이 오고 카톡도 오고 유튜브 보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오면 위에 또 알림 표시가 오고 또 네이버나 다음 또 이베일이 오고 또 전화도 오고 항상 많이 정보를 받잖아요 그래서 말하고 밑줄 함으로서 시작하라고 Every place you have to go to check your messages or to read your incoming information is an inbox 당신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당신의 들어오는 정보를 읽기 위해서 당신이 찾아가야 하는 모든 것이 수신합니다 그리고 The more you have 당신이 수신함이 많을수록 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 여기 있네 Cup the number of inboxes 이 수신함의 수를 줄여라 그러니까 네이버 다음 둘 중에 하나만 써 그리고 유튜브 가급적 알림 기능 설정하지 말고 이렇게 다 줄여나가라는 거죠 이게 해법이에요 그럼 요거 찾으면 되겠네 요렇게 표현했다 당신이 가지는 수신함의 그 수를 최소화시켜라 네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영어가 약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호재죠 예전처럼 영어를 많이 하지 않아도 점수를 80점 이상 올리기가 더욱더 쉬워졌다 90점 올리려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악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 그냥 영어만 놓고 봤을 때 영어만 놓고 경쟁력을 다질 때 100점 아니면 95점 나와야 돼요 90점도 평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험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결국 점수를 많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계속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100점 90어점 맞아야 된다고 해서 이상한 거 공부하면 안 돼요 이상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 기조를 잘 파악하시고 쓸데없는 거 공부하지 마시고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아멘